벌새 입니다. 네 오늘 벌새 준비했는데요. 요즘 평론가 분들 그리고 영화 마니아 분들이 참 많이 추천하는 그런 영화입니다. 저도 좋게 봤어요. 네 참 재밌더라구요. 특히 작품성이 참 높다는 생각이 들었는데. 그리고 그 은희. 어쩜 이렇게 연기를 잘해요? 참 예쁘고 연기도 잘하고. 저도 이후로 계속 주목하게 될 것 같아요. 박지후라는 배우구요. 김보라 씨가 감독을 맡았습니다. 줄거리를 말씀드리면 1994년이 배경입니다. 중학교 2학년 은희가 겪는 일상을 보여주는데. 뭐가 계속 안 좋아요. 가족 불화도 심하고요. 엄마 아빠도 막 싸우고. 학교에는 별 흥미가 없습니다. 친구 관계도 계속 어려워지고요. 남자친구가 있긴 한데 이 사이도 계속 삐걱댑니다. 그런 와중에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. 이 수술을 하면 자칫 얼굴에 흉터가 날 수 있어요. 그래서 좀 무섭죠. 여러가지 그런 안좋은 일들을 겪으면서 은희가 성장해 나가는 성장통을 그린 영화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저는 시크한 운동권 선생님. 은희 마음을 유일하게. 영지 선생님. 그 선생님 정말 매력적이죠. 네 한문 선생님으로 나오는데. 예전엔 뭐 서당 같은 거 많았잖아요. 주변에 한문 배우고 서예 배우고. 그런 곳에 선생님으로 나오는데 너무 멋있었고. 김양숙씨가 벌새 꼭 보고 싶은 영화요. 성수대교 붕괴 얘기가 나오죠. 참 가슴 아픈. 잊을 수가 없어요. 네. 그 당시 시대의 상들도 많이 나오고요. 특히 막판에 성수대교 붕괴 이야기가 아주 가슴층하게 그려지죠. 저는 이 영화 보면서 상처가 많은 분들. 그런 성장기를 겪은 분들. 아니면 지금 학생들도 자기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는 그런 걸 보면 굉장히 와닿을 것 같더라고요. 정말 주인공 은희가 너무 답답하니까 아빠가 듣는 트로트 음악을 틀어놓고 그냥 위아래로 뛰어요. 너무 답답해서. 맞아요. 그 장면. 그 장면을 보면서 얼마나 저게 풀리질 않으면 저러나 싶었는데. 네. 일단 어른들이 본다면 지금은 다 잃어버린 느낌들을 재현을 하는데 그게 너무 신기하고 재밌습니다. 예를 들어 물건을 훔치다가 걸렸는데요. 엄마, 아빠한테 이게 혼날까 봐 무서운 것도 한 반쯤 있지만 그걸 일러받친 친구가 너무 미운 거예요. 그게 오히려 더 화가 나는. 그런 것도 저는 새까맣게 잊고 있던 감정이었고. 또 중학생이라 그런지 남자친구랑 동네에서 데이트하다가 남자친구 엄마한테 걸렸는데 보통 그런 경우에 인사도 시켜주고 그러잖아요. 어른들은. 그런데 남자친구가 엄마한테 끌려가면서 자기 눈도 안 마주쳐요. 그 의사 집안이죠. 맞아요. 제가 방학간 집 딸이니 그런데 아무 말도 안 하고 너무 화가 나고. 또 학교 선생님이 반 전체한테 빈 쪽지를 나눠주면서 우리 반 날라리를 두 명씩 써내라. 친구들 이렇게 이간질을 시킵니다. 정말 디테일이 빛나면서도 그때 당시에 그 아픈 기억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. 그래서 완전히 잊고 있던 어찌 보면 지금은 마주하고 싶지 않은 그런 감정들을 막 이렇게 재현해내는데 그 감각들이 되살아나는 그런 느낌 받으실 수 있을 거고요. 또 그동안 1990년대를 다뤄온 영화들이 사실 아름답게 포장한 영화들이 대부분이잖아요. 그런데 이 영화를 보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절대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. 이렇게 느꼈습니다. 정말 환상이 아니라 현실을 그린 영화. 그래서 좀 신선했습니다. 김영순 씨가 올해 최고의 한국 영화는 기생충과 벌새 두 작품인 것 같아요. 상두께 벌새도 받았죠? 좀 그럴 것 같아요. 전태경 님 설명을 듣다 보니 벌새 벌써 궁금해지네요. 여기까지는 플러스 관점이었고 마이너스 관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? 보통 영화들이 초반에 명확하게 싸워야 될 어떤 적이 나타나고요. 그게 뭐 내부에 적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걸 뛰어넘는 쪽으로 막 몰아가는데 이 영화는 그냥 은희가 이런저런 일들을 툭툭 겪습니다. 그러면서 상처가 깊어지기도 하고 또 풀리기도 하는데 이런 일상적인 전개가 좀 지루하다고 느끼는 분도 분명 계실 것 같긴 해요. 그러니까 작품성 위주로 보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고요. 또 1994년이 배경이고요. 중학생 아이가 주인공이라도 밝고 예쁜 영화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전체적인 톤을 굳이 규정하자면 좀 어두운 쪽이에요. 이거는 좀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.